하이 자 부정 의문문 선택 의문문 이거는 부정 의문문이라는 거는 뭐뭐 하지 않니 해서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aren't you tired? 너 피곤하지 않아? isn't your teacher? 그는 너의 선생님 아니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can she remember you? 그녀가 너 그 기억 못하지 않아? won't you come back? 너 안 돌아올 거야? 이렇게 다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앞에 그 부가 의문문처럼 앞에 부정으로 물었다고 해도 대답은 꿋꿋해요 사랑스러우면 yes고요 사랑 안스러우면 no예요 아시겠죠? 사랑스러우면 yes 사랑 안스러우면 no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 앞에 부정이라고 해서 헷갈리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선택 의문문 아 선택 의문 들어가 볼게요 or을 사용해서 한쪽의 선택을 물어보는 거 is this book interesting or boring? 재미있어요? 재미없어요?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which do you like better? 너는 어떤 거 더 좋아해? 커피, tea 뭐 이런 거 당연히 둘 중에 뭐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yes, no를 대답할 수가 없죠 그죠? 그래서 둘 다 아니라든지 아니면 둘 다라든지 아니면 한 개만 말해야 되죠 그죠? 자 내려가 볼게요 자 blank this is your fault 이거 너의 그 잘못 아냐? 잘못 아냐? 여기는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렇죠? 뒤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isn't, doesn't it a lovely day? 비동사 자리니까 isn't it a lovely day? 사랑스러운 날이다? 사랑스러운 날이니? 사랑스러운 날이 아니니?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밑에 don't you agree with me? 너 나한테 동의하니? 동의하지 않니? 응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에요 이거 어? 순간 멘붕하지 마시고 동의하지 않아에요 그러면 no I don'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의하지 않아니까 아시겠죠? 그냥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no I don't 끝! 되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려갈게요 자 너 그 음악 들을 수 없니? 그럼 할 수 없니? 그러면 can you hear 하면 되겠죠? 너 그 음악 들을 수 없어? 할 수 없어? 말이죠 자 나머지 풀어보세요